몇 가지 얘기를 했었냐면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 데 있어서 선거가 상당히 부정한 내용이 많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다가요. 대상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KT, SK, LG, 이 통신 3사에서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선관측으로 번호를 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부터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사가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8.15 때 부정선거도 했었거든요. 부정선거 집회는 또 을지로에서 했었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집회를 나갔는데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로 해서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부정선거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체 리스트를 다 뽑아가지고 좀 무서운 세상이 됐죠. 요즘 인터넷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추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추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 자수를 싸그레 몽창다. 만 명이면 만 명, 2만 명이면 2만 명 다 그냥 위치 추적을 해버립니다. 이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이걸 당하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협박 전화를 받고 경찰에서 협박 전화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또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코를 또 쑤시고 콧구멍 쑤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이제 나는 검사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검사해가지고 양상 나오니까 당신이 이때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다 검사해가지고 걸린 사람들 역추적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구상권 청구액이 8억이다. 이래버리니 국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은요 코로나라는 건 병입니다. 병.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누가 가장 힘듭니까? 내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내가 이 병을 누구한테 옮겼다. 그럼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국가가 대신 화를 내주고 국가가 대신 모든 처벌을 해주겠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얘기하자면 또 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현재로서는 국가가 그리고 통신사 3사가 선관위의 어떤 확인하에 확인하에 선관위가 명령만 내리면 통신 3사는 국민들의 모든 위치 추적을 하해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데이터를 못 만들겠습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미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8.15 때 그때 데이터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질병청로로만 넘겼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선관위는 선거에 위혜가 되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집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위혜가 되는 행동이라고 상황이 됐을 때는 검찰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도 개인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많이 당했죠. 김소연 변호사도 당했죠. 자유의창 김재웅 대표도 당했죠.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위치 추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8.15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도 다 이미 당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선관위나 KT, LG 3사를 믿고 있겠냐는 겁니다. 이 대상 선장에서도 선장에서조차도 조작을 해서 선장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선장에서 선관위가 받거든요. 선장에서 선관위가 받습니다. 선관위가 받은 다음에 그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블랙리스트 빼고 화이트 리스트 집어넣고 전체 리스트는 균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충분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선관위가 KT 3사에서 넘겨받은 거라고 해놓고 여론조사, K보팅, 온라인 모바일 투표 할 때 본인의 임의의 전화번호 리스트로 바꿔치는 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알아내서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가 막힌 내용을 현장...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6월 11일 날 지난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선출할 때는 당원들이 한 11만 표가 있었고 국민 여론조사나 이것이 한 5만 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그 5만 표를 결정하는데 표본 수가 2천 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천 개 정도 되면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표본을 그냥 제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너무나 빽빽한... 지금 혹시 뻥튀기 얘기하시는 건 것 같은데요. 네. 뻥튀기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게 환산을 해서 5만 표가 됐다는 것이 이게 말인지 콘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조작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5만 명 조작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2천 명 조작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2천 명 조작을 해서 그중에서 200명만 조작을 해도 그러면 5천 명을 조작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조작으로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본의 뻥튀기 이런 것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뻥튀기는 웬 말입니까 정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제가 할 말을 좀 이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선거 데이터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ARS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당원 조사가 현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마치 4.15 총선의 마이크로 버전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준석 씨가 당시 당대표 후보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나 봅니다. 외부에서 오히려 외부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민주당 지지자가 좋아하는 이준석 씨를 왜 그렇게... 이준석이를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 경솔하고 음색 같은 거 보더라도 사람이 그 사람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애 철부지 없는 애를 데리다가 그렇게 박아나서 그게 저는 큰 어떤 대선 공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기 여기 댓글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2천 명을 5만 거의 6만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6만 가까운데. 6만 명에 뻥튀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댓글로 지금 못 믿으시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2천 명을 해가지고 2천 명을 배율로 늘린 거죠. 2천을 가지고 6만 해서 그렇게 2천 대 6만 이꼴은 나경원 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비율로 한산한 거죠. 20배로 20배 가까이 늘린 거죠. 20배 정도로 늘린 건데 지금 이걸 보고 국민들이 놀라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2천 명을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국민 전체 중에서 2천 명을 가지고. 2천 명을 쪼무락쪼무락 하면 당내 쪼무락거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조작 조작 또 조작 사기 사기 또 사기인 거예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다 된 겁니다. 당내 경선이든 국가선거든 간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4번인데요. ARS, K-보팅 이 자체가 상당히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전 2017년도에서도 대규모의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이런 걸 놓고 갔을 때도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당히 강한 의욕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서는 선거인단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때까지 당내 당대표 선출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흐릿한 기억으로는 이런 조사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는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기억이 잘 안 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당원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또 멀리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못하는 거죠. 그만큼의 해당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옵니다. 그런 어떤 당 전체 당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또 그런 이준석을 합리화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또 언론들이 도군되어 가지고 또 지하자 용비어청과 이준석이 이렇게 띄우는 걸 보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여론조사를 가지고 조작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투표로 조작을 하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정해진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돼버렸는가. 그런 생각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도 답답한 부분은 또 사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알게 되면 이렇게 하려도 못하기가 어려울 텐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규명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좀 얻기가 쉬운데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선거가 많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뻥튀기라고 했는데 제가 뻥튀기라고 이게 좀 정확하게 써놔야겠네요. 선거가 조작이 되게 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계속 세금 올리면 그냥 있는 상태대로 재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나경원 후보가 당내 당원들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결과로는 졌죠. 그런데 이 국민 여론조사의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이 국민 여론조사를 참여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면 어떻게 할 거며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준석이 좋다. 이 정도면 차라리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준석이 되면 아, 국민의힘 당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 완전 뿌락처 역할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만약에 이준석 몰표를 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논의가 없었다 하면 사후에라도 대책을 얘기를 해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댓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저는 이제 커뮤니티 사실 TV를 안 봅니다. TV를 안 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는 많이 하는데요. 이준석이 당대표 후보로 올라간다. 이런 때부터 상당히 이준석을 옹호하는 듯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글과 댓글. 글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아이디가요. 제가 이제 보면 조선족들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의 특유의 말투가 있고요. 언어라는 한글 맞춤법들을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처음 보면 모르는데 몇 번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분명히 조선족들인데 조선족들이 갑자기 이준석을 옹호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지지를 하고. 그래서 저도 댓글로 조선족들이 이준석은 왜 옹호를 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놀리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댓글 달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족들은 정해놓은 글자만 올리는 걸 잘하지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다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글 구사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조선족들이 그렇게 대거 댓글로 관여한다는 양이 기본적으로 중국에 개입이 있다는 걸 아닙니까? 중국은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가장 쉽게 하는 것이어서 선거를 그냥 훔치면 되니까. 개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준석이 당대표 된 그 다음 날부터 이준석에 대한 지지글과 댓글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조작이라는 것이 그때 소름이 돋는 전율이 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외침을 당하면서도 국가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박해졌고 생각이. 그것을 또 와해시키는데 문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을 이렇게 덩하니 하면 어떻게 하는 자기 자유를 지키는 일을.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 자체가 너무나 큰 전략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를 자제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고 그럼 결국 외세와 결탁해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훔치는 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옛날에 고려조나 조선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의 외세에 힘을 벌러가지고 여기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같은 민족을 그냥 약탈하고 했던 사람이 어쩌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냐. 아주 징그러울 정도라는 거죠. 나짬. 그런데 제가 박사님 앞에서 부정선거 외에 다른 지식 얘기하는 게 좀 별말스럽습니다만 역사를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이면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침략을 많이 했는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 침략,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매국노,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를 죽였다, 위안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우리나라를 괴롭힌 공통적인 사안들이 중국과의 관계의 역사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공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료로 받쳐졌다가 돌아온 여자들도 환향녀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놀리는 말로 환향년이라고 또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게 오히려 또 애를 낳거나 애를 베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더럽혀져 온 사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환향녀들은 어디 물가에 가서 물로 씻으면 순결을 잃은 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놨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은 대체로 중국을 싫어해왔어요. 이때까지. 이 5천 년 역사에서 국민들은 중국을 싫어해왔는데 유독 조선도 포함해서요. 모든 임금들은 중국을 숭상해왔고 중국의 대황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왕이다. 황제의 아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열심히 싸울 때 왕들은 도망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국민성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부,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적인 권력과 국가적인 아부 그리고 국가적인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DNA들이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박 회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제는 총, 칼, 미사일 이런 걸로 전쟁하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제로 전쟁을 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금 화폐를 가지고 가짜 위안화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기업도 외국시키고 경제 지표도 외국시키고 가짜 위안화를 만들어가지고 달러도 강제로 가짜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이미 빨리 정해놓고 보이콧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좀 미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통화 수업하게 가지고 미국의 달러를 중국에다 싹 갖다 받쳐주는 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는 모든 것이 가짜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공격은 이미 시작됐고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대놓고 다 대출받아서 부동산 산다. 이게 어제 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침작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몰랐지만 부정선거도 중국의 배우로서도 정치적인 공격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감싸주고 있다. 오히려 부정선거가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이거는 일본을 나라에 팔아봤던 매국노예 비할 바가 아니라 그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나쁜 놈들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 부정선거가 없다고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매국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슈아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동기란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나왔던 정거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이번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대표를 선택한 과정에는 모든 과정이 외세와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고 댓글 부대가 동원되고 이런 것은 대부분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 접근해야 온전한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사적이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중국과 결탁해서 자신과 자신의 일족과 자신의 정파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슈아님 조금 정리 청동을 해 주시고 국민의힘의 경선과 이번 경선과 가정에서는 내일이나 한 번 정도 더 시간을 가져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좀 됐는데 한 페이지만 추가로 설명을 그럼요. 한 번 좀 더 하시고 이게 연결이 된 내용이어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겁니다. 이번 올해 6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씨가 이제 당대표로 부정으로 선발이 된 이 당대표 선거의 참관기입니다. 참관 이거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도태우 변호사 공 박사님하고 도태우 변호사가 인터뷰한 영상도 잘 봤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엽히 들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왜 공병호 박사님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안 했는지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추가로 부탁을 드려서 도태우 변호사가 증언을 했지만 다른 분을 부탁을 해서 갔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들어서 저에게 바로 다시 이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혹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참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천만다행히 당대표 선거 당내 경선 당 내부의 선거에 있어서도 참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참관자가 들어가서 선거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는데 천만다행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참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관 시스템이 있고 참관을 신청해서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관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냐면 모바일 투표를 이틀 동안 했고요. ARS 투표를 또 이틀 동안 거는 ARS, 받는 ARS 이렇게 각각 하루씩 해서 ARS도 2일간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2일간 진행을 했을 때도 참관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참관자가 가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확인을 해봤는데 위치가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죠. 중앙선관위는 내부의 어떤 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관자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지금 중앙선관위예요. 중앙선관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참관하는데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로 불렀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내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참관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뭘 보여주냐면 큰 모니터를 하나 보여주더랍니다. 큰 모니터. 큰 모니터에는 뭐가 있었냐면 실시간으로 뭔가 변하는 게 있었답니다. 변하는 게 각 후보자들 지지율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면 안 되고 그건 마지막에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투표율이 업데이트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몇 명이 투표했다. 지금 또 몇 명이 투표했다. 이게 5분마다 한 번씩 바뀌는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화면이 투표율이 쭉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래프를 설명을 했는데 5분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5분동안 설명을 하고 설명을 5분 해주고 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되니까 이것을 볼려만 보고 보다가 가고 싶으면 참관을 계속 하고 싶으면 이후 투표로 올라가는 화면만 보고 있어라. 다른 질문이나 예를 들어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서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라우터라든지 아니면 방화벽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설명 거기에 대한 현장 참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투표율이 1%, 2% 올라가는 것만 1,000표, 2,000표 올라가는 것 이게 5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1시간에 6번 바뀌니까 이거를 1시간에 12번이죠. 바뀌니까 이거 그냥 계속 보고 있든지 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이게 참관이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짓을 이번에도 하겠네요. 똑같은 짓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겠네요. 이번에도. 한번 보시죠. 이걸 만약에 똑같이 했다. 참관자들이 봐야 되겠죠. 참관자들을 보고 참관자들은 거기서 보고 그냥 화만 낼 게 아니라 유튜버 이런데 인터뷰 요청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유튜브에 자기 얼굴이 나간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 출연하시더라도 이런 이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또 할 거라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이것들 중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참관도 더 세밀하게 돼야 되겠고 여기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라는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화면만 보고 있으라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미루어 보면 특별한 그런 어떤 제거 조치나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지난 6월 21일 날 이준석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로 만든 것과 비슷한 형태의 기이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기이한 일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일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방금 당원으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당 내부에서 통합당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참관을 제대로 해라 이런 등의 어떤 조치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 지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참관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